어! 아니 미쳤나봐. 그 이제 너무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제 너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노래들이 몇 개가 있어서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김상민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고 싶었던 노래 중에 지금 애매이 없는 것은 가슴을 채운다라는 김상민씨의 디지털 앨범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고 이혁씨의 아버지라는, 놀아주의 이혁씨 아시죠? 이혁씨가 노래 진짜 잘하잖아요.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너무 이 노래를 듣고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동안 정말 미친듯이 운 적이 있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혁씨의 이 노래 뮤직비디오 버전을 보면서 봤는데 막 아버지 사진도 같이 나오고 그런 거 봤는데 부모님 생각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부모님 생각하면 항상 엄마 아빠 사랑해. 부모님 생각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아버지에 관련된 노래라 가지고 제가 이거 들으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진짜 울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다스한 봄날 함께한 순간 너무나도 그리워 잘 될 거라고 할 수 있다고 날 지켜준 사람 보고 싶어서 꼭 듣고 싶어서 기억 속을 헤매요 만날 순 없지만 아름다웠던 지난 시간이 이젠 추억이 되고 당신을 보며 꿈을 키웠던 시절이 그리워 당신을 닮은 남자로 커져가는 나 이제 함께한 약속 지킬 거예요 당신이 보여준 그 마음 갖고서 무대에 홀라요 날 바라보세요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당신께 불러들인 나의 이 노래 놀러가 돼 아 근데 다 부르면서 엄청났다 어우 가사를 이렇게 집중해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부르면서 이렇게 엄청 울컴하네요 지금 잠깐 울커리세 다들 음원님 팀합 하면서 이 노래 한 번만 들어봐요 너무 좋죠 예 간절히 원했던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요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그곳에서라도 날 지켜주세요 당신이 보여준 그 마음 맡고서 무대에 올라요 날 바라보세요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 당신께 불러 들을 나의 이 노래 날 바라보세요 다시께 불러 들을 나의 이 노래 참 안아주신 당신의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감성적이 돼서 불러봤어요 너무 잘 불리려 한다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바다 감사합니다.